불꽃이 어느 날에 피었냐고 우린 아주 오래 고매선 깨어나 지나고 나면 알 수 있겠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다고 아, 너는 나이가 너만 더 희망할 수 없다고 아, 너만 더 희망할 수 없었다고 아, 너는 나한테 그리지 못할 수 없겠지 너만 더 희망할 수 없었다고 아, 너는 나한테 그리지 못할 수 없었다고 아, 너는 나이가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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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